안녕하세요 안지민입니다.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중년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성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기능 장애는 사회적인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성들 정말 성기능 장애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발기부전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원인 때문에 발병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발기부전은 남성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이 진단받은 분들의 받으시는 스트레스 정도가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발기부전이 오래될수록 음경이 크기까지 줄어듭니다. 발기가 된다는 것은 남성의 단순한 기능 이상의 심볼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무거하게 도움을 터놓고 얘기하거나 도움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지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성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기부전이라는 질환의 원인들을 보시면은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흔하게는 혈관을 상하게 하는 당뇨나 고혈압, 관상농맥질환 그리고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암이나 직장암, 대장암들의 수술로 인한 발기부전 그리고 해면체에 있는 음경에 있는 인대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손상이 돼서 생기는 페이로니병 이러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발기부전의 치료에는 크게 보시면은 먹는 약과 해면체 내 직접 주사 그리고 발기부전 임플란트 3가지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약과 주사제는 일회성 치료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발기부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반영구적인 치료를 원하실 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3가지 방법 중에서 경구용 치료법은요. 사실 약을 구해서 먹기엔 참 쉽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또 우려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경구용 치료제는 혈관 확장제 일종으로 먹을 때 간편하게 먹고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일회성이고 소모성 치료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발기부전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병이 많으신 분들은 약효가 없다거나 부작용이 많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해 주신 게 바로 해면체 직접 주사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주사제는 역시 이제 먹는 약과 비슷하게 혈관 확장제 성분을 음경에 직접 주사하시는 건데요. 먹는 약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자체가 이제 통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주사약 자체가 이제 약간 산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음경의 형태가 변화된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역시나 심한 발기부전에는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효과가 들쭉날쭉하거나 이렇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뭐 약물이나 주사욕법으로 되면 참 좋겠지만 이 성기능 장애 때문에 이게 음경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좋다라고 저도 들었었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잘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은 주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음경 크기가 줄어들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건 발기부전이 이제 많이 심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치료가 발기부전 임플란트 치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굴곡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음경의 크기보다 한 1에서 2cm 정도 짧게 들어가야지 합병증이 없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음경의 크기도 중요하게 되는데 굴곡형 임플란트는 그 자체가 음경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팽창형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 임플란트하고 흡수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처럼 발기부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영구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실 때 시행할 수 있는 치료고요. 발기부전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작아진 음경의 크기까지 회복할 수 있고 임플란트 자체가 음경의 감각이나 사정, 오르가즘 이런 다른 기능들하고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감이 높은 수술 방법인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법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발기부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교정을 원할 때 그리고 반영구적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치아 임플란트랑 유사합니다. 우리가 치아 임플란트 받으시고 나서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침이 나온다거나 음식을 삼킨다거나 이런 기능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음경의 감각이나 사정, 오르가즘, 소변 보시는 거에 대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개발된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플란트 자체 내구성이 뛰어나서 반영구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수술 후의 결과가 대체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수술의 결과를 알기 힘들 만큼 자연스럽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술 후 환자 만족도를 조사해본 연구 결과 98%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형으로 또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모형을 좀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랑에 숨어있는 펌프를 가지고 펌프를 누르게 되면 음경 내에 있는, 해면체 내에 있는 실린더에 수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힘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게 되면 원하는 만큼 발기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리고 싶으실 때는 음랑에 위치한 펌프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그냥 두셔도 이제 저절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누른 다음에 살짝 쥐어주시면은 좀 더 빨리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시는 이제 원리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음랑 안에 숨겨져 있는 펌프를 가지고 누르게 되면은 해면체 내에 있는 실린더에 수압이 올라가서 이제 음경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리고 싶으실 때는 펌프 위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원리 영상이 있는데요. 저희 함께 보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음랑 속에 감춰져 있는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힘이 들어가게 돼서 좀 힘이 들어간 상태 힘이 들어간 상태를 원하시는 만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리고 싶으실 때는 펌프 위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용법이 간단하시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만 교육을 받으시면 사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팽창형 임플란트는 입원 없이 당일 외래 수술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원하셔서 무통 국소마취를 통해서 이제 수술은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대체로 끝나게 되고요. 수술 후에 회복실에서 대략 한 2시간,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 휴식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셔서 소독을 받으신 다음에 한 2주 정도 뒤에 있다가 이제 소독을 다시 하러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구를 또 체내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아니면 좀 티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치아 임플란트랑 아까 유사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받으시고 난 직후에는 약간 이물감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짧게는 6주,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물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수술 여부를 거의 모르도록 그렇게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팽창 임플란트는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혹시 또 부작용이 나한테만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작용을 극히 낮게 줄여놓은 것이 지금의 말씀드린 임플란트 수술들이고요. 수술하신 뒤에 당연히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술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술, 담배 좀 조심하시는 거, 다른 일반적인 주의사항들이 있겠고 하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은 어떤 임플란트든 몸에 들어오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전에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이제 사용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을 통해서 좀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48살 남성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어서 현재는 인슐린 펌프로 조절 중입니다. 발기부전으로 5년 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어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경의 크기도 많이 감소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바깥 출입도 꺼려지고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정말 약물치료도 효과도 없고 주사치료도 또 효과가 없다. 그럼 정말 망연자실일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게 발기부전 임플란트고 팽창 임플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른 분하고 약간 달랐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환자분이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이 먼저 전화하셔서 예약하셨어요. 아, 정말요? 그리고 처음 내원하실 때도 사모님이랑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환자분은 제 눈도 안 마주치시고 거의 말씀도 없으셨어요. 사모님이 약간 눈체험 보시고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사모님께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상황은 당뇨가 오래되셨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상해서 발기부전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약이 잘 안 들었고요. 그리고 발기부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은경 크기까지 감소했고 여러모로 환자분이 거기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도 피하고 좀 더 다툼도 생기게 됐었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에서 근본적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했었고 그래서 크기가 줄어 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이루기 위해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난 이후에 치료 경과는 괜찮으셨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수술하고 나서 더 회복이 더디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환자분 역시 다른 분들처럼 6주 후에 임플란트 사용이 가능하셨고요. 수술하고 나서 두 분이 6개월 뒤에 다시 오셨는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사모님이 뒤에 따라오세요. 그리고 환자분이 처음에 예전에 쭈뼛쭈뼛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딱 들어오셔서 거의 대부분 얘기를 환자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랬다, 변했다, 어땠다 이렇게 얘기 주로 해주시고 나가시면서 환자분이 사실 고맙다는 말을 한 번 안 하셨거든요. 나가시면서 나가기 전에 자기가 꼭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환자분한테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게 전에서 느껴지는데 참 이렇게 보면 남자한테 발기부전이라는 게 그냥 생길 수도 있는 질환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행복도 줄 수 있는 수술법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그러면 다음 사연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자, 55세 남성입니다. 5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성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사정시간도 빠르고 만족감도 낮습니다. 약하게 발기가 되더라도 음경이 왼쪽으로 많이 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 생각해 약을 먹어봤는데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데 저도 수술이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뇨도 있고 음경의 망곡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술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게 발기부전 임플란트고 팽창 임플란트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음경이 휘어지는 음경에 쉽게 생각하시면 인대가 있고 그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서 휘어지는 페이로니 병이 동반되어 있었고 또한 2차성 조루라는 질환이 동반되어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망곡만 된 것이 아니라 페이로니 병과 2차 조루가 함께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이런 경우는 좀 생소하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2차성 조루부터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사정 조절이 잘 되던 분인데 다른 이유, 대부분의 경우 발기부전이 생겨서 사정 시간 조절이 안 되시는 걸 얘기해요. 원래 우리 성관계의 목적이 생식, 액이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발기력이 약해지면 대뇌에서 사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정을 빨라지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인 발기부전을 치료하면 조루가 저조루 해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페이로니 병은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프랑스 의사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자기 이름 붙인 질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음경에 있는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서 음경이 휘고 크기가 짧아지고 발기부전이 악화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진료실에 내원하셔서 걱정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유가 말 그대로 어쩐 때 더 충격이잖아요. 문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겹쳤으니까 당뇨도 있지 이러니까 아마 자기는 치료 안 되는 거 아니냐 약 먹어봤는데 효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페이로니 병이 있고 발기부전이 동반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팽창형 임플란트를 통한 수술적 치료가 교과서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면서 페이로니 병에 대한 교정을 같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치료 경과가 좋으셨고요. 그리고 수술한 뒤에 3개월 뒤에 내원하셨는데 당연히 음경의 망곡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할 때 페이로니 병을 같이 교정했으니까 거의 좋아져 있으셨고요. 2차성 조류도 저절로 호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기부전이 회복이 되셨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치료가 다 종결돼서 안 오셔도 된다 설명을 드리니까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자기가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고 걱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요.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들 나를 정말 힘들게 해. 정말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나는 수술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가 원래 개발된 목적이 당뇨나 고혈압 혹은 관상동맥 질환 같은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 혹은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혹은 직장암 같은 수술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분들을 위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나이나 지병에 관계없이 수술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음랑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펌프가 감춰져 있는데 이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 음경에 힘이 들어가서 예전에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리고 싶으실 때는 펌프 위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작이 간단합니다. 펌프를 누르면 힘이 들어가고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용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교육도 한두 번 정도 받으시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히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팽창양 임플란트 수술은 당일 외래 수술로 진행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 하에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 수술이 끝나게 되고요. 수술 받으시고 대략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쉬셨다가 퇴원하시고 다음 날 내원하셔서 소득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만족도를 위한 수술이고 당연히 수술 후에 환자가 편의성까지 고려해서 치료가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2세 남성입니다. 2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탠드 시술도 받고 있는데요. 발기부전 증상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약물과 주사 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수술 치료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은데 지병 때문에 합병증도 걱정됩니다. 저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당뇨라던가 고혈압이 오래되게 되면 몸 여기저기 있는 혈관들이 고장나게 됩니다. 심장의 동맥, 목으로 가는 동맥 다 고장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에 부작용을 더 심하게 느끼신다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가 되게 부담이 되세요. 왜냐하면 전신마취를 할 때 심장이나 뇌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팽창 임플란트는 국소마취로 진행되고 또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병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다고 하셔더라도 연세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수술이 진행되었었고요. 수술하고 난 이후에 회복 과정도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6주 후에 다른 분들과 똑같이 임플란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6개월 뒤쯤 되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처음 문제를 갖고 오실 때는 쭈뼛쭈뼛 하세요. 어디 이렇게 눈도 잘 못 마주치시고 말씀도 좀 꺼려하시고 그러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뵈면 발걸음이 일단 달라져 있으세요. 되게 자신감 있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진료실에 앉아서도 얘기 못하시는데 맨날 어? 이제 내가 뭐 이랬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참 뿌듯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술 원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랑에 감춰져 있는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 실린더에 힘이 들어가서 수압이 올라가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펌프 위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술을 했던 분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85대이신 분들이었거든요. 정정하세요. 귀도 잘 들리시고 아주 정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국소마치로 진행되고 출혈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연령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7세 남성입니다. 전립성 암으로 3년 전 로봇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전립성 암은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요실금은 호전되지 않아 약간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발기부전은 차도가 없고 처방받은 약에도 반응이 적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하지만 자신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저에게 맞는 치료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3년 전에 전립성 암을 수술을 받고 또 완치는 됐지만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사실 요실금이라고 하면 여성분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성 요실금도 발병을 하게 되네요. 전립성 암 같은 수술을 하고 나면 두 개던 과약근이 하나로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회복이 잘 되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회복이 좀 덜 된 분들이 이렇게 약간 요실금이 남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배우자 사실 그 배우자분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셨어요. 나이 차이가 한 7살 정도 나셨고 수술 전에 금술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도 두 분 괜찮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첫 해 이럴 때는 직후니까 좀 안 될 수 있고 또 지켜보자 해서 그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발기부전은 돌아오지 않고 요실금은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불편하고 처방받은 약에도 반응이 없고 그리고 음경 크기도 자꾸 줄어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모님한테 미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 괜찮다고 얘기하셔도 본인이 이제 자꾸 이제 곁을 주기에 싫어지시는 거죠. 좀 이제 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원해지고 미안하고 막 백세 인생이라 그러는데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난 이제 남자로 다 끝난 건가 막 이래서 걱정이 되게 많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한테도 이제 역시나 음경의 크기를 회복하고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반영구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게 약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감을 회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한 후에 이제 그 환자분 역시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이제 6주 후에 팽창 임플란트 사용이 가능하셨고요. 네. 수술하고 이제 6개월 차 내원하셨을 때 음경의 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호전이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그 치료가 잘 끝났고 이제 두 분 같이 오셔서 이제 잘 얘기하시고 가시는데 네.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실 수술을 받고 나서 그래서 암은 낳았다 그랬는데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뭐 하나 좀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이제 이제 겨우 내가 좀 나로 옛날에 나로 돌아온 것 같다 그러시면서 참 이렇게 그 약간 눈이 좀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못하시고 되게 속으로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발기부전이 뭐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모로 남자한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요. 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하루빨리 좀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요. 마지막 사연을 보려고 합니다. 51세 남성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 부쩍 힘이 약해지고 성욕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부부 사이도 점차 소원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 평소 좋아하던 등산 모임이나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약물이나 주사는 번거롭기도 하고 효과도 일정하지 않아 곤란한 적이 많아서 수술 치료를 고려해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치료가 가능할지 이분이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그런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발기부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발기가 되는 것은 혈관의 기능입니다. 우리 심장 뛰는 거랑 같아요. 나이 드신다고 심장 안 뛰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든다고 발기가 안 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연세가 드시면서 지병이 많아지니까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상해서 발기가 잘 안 되시는 거지 나이가 드신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활발한 분이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뭐 등산회도 하시고 동창 모임도 많이 하시고 또 사실 술이나 담배를 되게 즐기셨다 그래요. 지병이 없으신데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많이 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먹는 약이나 주사제에 대한 반응도 일정하지 않고 없거나 혹은 부작용이 심해서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거나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 후 치료 경과는 당뇨가 있으셨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암으셔서 수술 후에 6주 후부터 임플란트 사용이 가능하셨고요. 치료 경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6개월 뒤에 역시나 내원하셨는데요. 네. 또 발가하셨어요. 원장님. 이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는 뭐 세상 만성 귀찮다였어요. 왜냐하면 남성 갱년기도 같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할 때 그것도 확인해서 치료를 좀 해드렸었는데 뭐 등산회도 안 하고 그냥 사모님이랑 같이 나가도 안 하셨는데 6개월 뒤에 오셨을 때는 다시 이제 부부 사이가 좋아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같이 등산회를 조직하셔서 이제 되게 열심히 활동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단순히 이게 안 된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자신감이 줄어들면은 우리가 나가기가 좀 싫고 막 꺼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치료적인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수술 받아서 정말 좋은 효과를 보면 좋은데 수술할 때 결정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점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은 비뇨기과 수술 등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술 난이도 높기 때문에 이게 수술 숙련도가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형 임플란트에 특화된 숙련된 비뇨기과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실 때 내가 의사를 숙련시켜 주기 위해서 받는 건가 아니면 숙련된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 건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남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도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